뱀맛이 아파서 뱀바람 아이고 등산가는데 갑자기 뱀이 나타나갖고 이 독서 겁나네 혓바닥 내는거 봐 등산가다가 발밑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독서는 아니네 밀병같은데 뱀은 이렇게 작대기로 들어버리면 못 움직입니다 이게 그 꼬불꼬불해서 막이 올라가는건데 여기 들어버리면 일단 뱀이 힘을 못써요 아 아이고 깜짝 놀랐네 진짜 등산로에 나타났어요 뱀이 뱀이 이렇게 보면 꼼짝 못해요 못 움직입니다 하하 야 요새 날씨가 좀 비오고 그러니까 뱀이 많네요 진짜 찍지는 못했는데 진짜 뱀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뱀이 못 움직입니다 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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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이 이렇게 들어버리면 못 움직이에요 에 땅에 있을땐 잘 다니는데 일단 이렇게 들어버리면 어 내려간다 이러면 새끼 뱀 뱀 뱀 뱀 뱀 뱀 뱀 osos 아 독산은 아닌거같아 이게 아 가십쇼 지나 가십쇼 뱀이 이런 villegas 뱀 뱀 에 독산 아니고 독산은 뭐 아 로망간다니까 뱀 에 에 예 독사는 머리를 탁 쳐들거든요 아따 참 겁난다 이놈 그래서 뱀은 좀 징그러워요 그죠 여자들은 보면 원래 여자들은 막 기겁합니다 기겁해요 뱀이 있다 샀더만 뱀 많아요 여기 제가 한 애 여기서 보통 5마리 정도 봅니다 많이 볼 때 7마리까지 뱀이 이런 데서 나타난다 돌멩이가 있는데 상구 위에 까지 와 있네 이 뱀가 정상 쪽에도 뱀 있어요 와 진짜 힘이 쪽 빠졌잖아요 가만히 하던데 지금 이게 이게 그 가만히 하네